뭐 하는 거야? 나 죽을 거라니까!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? 날 비웃는 거야? 내가 못할 것 같지! 그래, 잘 먹고 잘 살아라. 이 더러운 세상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, 마봉길 씨! 날려줘, 날려줘 Essa criteria! 마봉길 씨! 넘네, 분명히 달려줘! 제발... 제발 제발, 살려주세요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대책 없는 여자곤 정말. 잘 들고 있어. 시끄러워 죽겠어. 빨리 내 집에서 전부 사라지도록 해. 더러워서 안 들어가려고 했더니. 안 돼요. 안 돼. 안 돼. 나와. 안 돼. 나와. 나오라고. 제발 나와주세요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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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미안해. 시끄럽다고 했잖아. 미안해. 마봉열 씨. 제발. 마공열 씨야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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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입술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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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고마워요. 알면 됐어요. 그 바보 데리고 빨리 가. 제발. 제발. 너야. 내가 이거 잘 들고 있으라고 했잖아. 내가. 내가 이걸 먹겠다는 게 아니야. 우리 남순이가 배가 고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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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할 수 없는 일들. 어떻게 말하기 힘든 순간들처럼. 어떤 움직임도 없던 마음이. 운명은 운명이로구나. 기적처럼 흔들려. 어떻게 된 건가. 지금 이 느낌은 뭐죠? 지금 이 떨림은 뭐죠?